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한없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무섭게 발목을 잡더라고 싸인 좀 해주실래요? 됐어 언제 저기서 하냐 네 뒷담화를 좀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거의 99%쯤 너 내 뒷담화를 그렇게 하고 다녔다며? 참아 진짜 아씨 발견이 이때만 지랄했더라 내가 넌 진짜 죽겠어 넌 내가 제일 예뻤으냐 그랬으면 죽겠다고 바랬을 뿐이야 내가 그런 건 아닌 거지 다 알고 누군가 있어 다 끝났어 어디 간 거야? 지금 넌 게임하자는 거야 기꺼이 상대해줄게 너희의 문어식션을 알아! 네가 어떻게 하든가 문어식자 나한테 왜... fair enough is it that we're timeframe 기대받아 ons 그거는 나한테 우리 빨받은 우리 빨받이 aim 우리 빨받은 우리 빨받이 우리 빨받이